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라버니들은 여자들이 관계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애무받고 싶은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애무해 주었으면 하는 공통된 부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관계할 때 애무받고 싶어하는 부위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무의 목적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본인이 만지고 싶은 부위를 만지면서 만족해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입니다. 여자들은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양방향의 소통을 원하지 일방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무는 신체를 자극함으로써 여자를 성적으로 만족시키고 더욱 흥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애무를 잘하는 사람들은 본게임 없이 애무만으로 여자를 흑흐해 보내버리기도 하지요. 또는 애무를 너무 못하면 여자가 크게 실망해서 다음번에 다시 관계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애무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애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첫 번째, 목목은 피부가 상당히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렇기에 자극도 매우 쉽게 받는 곳이지요. 또한 굳이 옷을 벗기거나 벗지 않아도 쉽게 애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자들은 호감이 있거나 자고 싶은 남자를 보면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넘기면서 목선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목은 본능적으로 상대 남성에게 색시화 어필을 하기 위해 노출하기도 하며 동시에 애무받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살며시 뒷목을 잡고 스킨십을 해보세요. 그냥 키스를 할 때보다 훨씬 무드 있고 여자가 더욱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또한 침대 위에서는 키스가 끝나고 입술과 혀로 목을 살짝씩 자극해보세요.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세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은 상당히 피부가 얇고 예민한 부위라서 조금만 강하게 애무해도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자국이 남게 됩니다. 아무리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성인목에 이런 흔적을 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가슴 남자가 여자의 가슴을 좋아하는 것만큼 여자도 남자가 가슴을 애무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가슴은 대부분의 여자들의 공통된 성감대이기도 하지요. 가슴도 상당히 예민한 부위라서 조심스럽게 애무하는 것이 좋지만 사람에 따라서 거칠고 세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 사전에 이런 것들은 대화로 미리 알아놓거나 조금씩 강도를 조절하면서 상대에게 가장 적절한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너무 응덜만 공략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애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주구장창 응덜만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자극이 집중되어서 아플 수도 있고 너무 단조로워서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귀, 귀도 정말 많은 여자들의 성감대이자 애무해 주길 바라는 신체 부위입니다. 관계를 가지면서 손으로 수시로 만져줘도 좋고 키스와 뽀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귀까지 입으로 애무를 해주어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주체하지 못하고 하느라 침범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 주변에 침이 너무 많이 묻으면 마르면서 역한 냄새가 나고 상당히 찝찝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목 주변을 입으로 애무할 때는 항상 과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크리 이곳은 여자의 절정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귀찮아하거나 잘 모르는 남자분들이 이곳을 애무하는 것을 건너뛰거나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곳만 제대로 잘 공략해도 실제 삽입을 하지 않고도 여자를 얼마든지 절정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꼭 절정을 못 가더라도 매우 높은 흥분도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여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이곳을 제대로 응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곳은 사람마다 민감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맞는 강도와 세기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여자들도 있고 입으로 해주는 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손으로만 해주기를 바라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상대 여자에게 맞춰서 원하는 방법으로 애무를 해주면 되겠지요. 다섯 번째, 안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 중에서도 여성의 소중히 바로 옆에 위치한 안쪽 허벅지가 좋습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먼저 응무하면 여자들은 안달라 미처할 것입니다. 이곳은 여성분들이 자신이 응무해주기를 바라는 신체 부위라고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남성분들이 이곳을 잘 응무해준다면 매우 만족해하면서 센스 있는 남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강도와 속도 조절 피스톤 운동을 하던 애무를 하던 스킨십을 하던 일정한 템포와 압력으로만 진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변칙 없고 예측 가능한 뻔한 움직임은 상당한 지루함과 불만족을 야기합니다. 강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천천히 약하게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불도저처럼 강하게 하다가 또 갑자기 부드럽게 속삭이듯 움직여보세요. 이러한 변칙적인 움직임은 성적 긴장감과 텐션을 올려주며 상당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달콤한 말 관계나 애무를 하면서 여자의 정서를 자극하는 말들을 해보세요. 다리가 너무 섹시하다. 이렇게 다리 섹시한 사람은 처음이다. 지금 너무 황홀해서 숨이 멎을 것 같다. 등등 상대방을 칭찬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말들을 해보세요. 여자는 청각에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진행되는 본게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달콤하고 이쁜 말을 속삭여주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음란하고 야한 말로 자극을 해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M 성향이 강하다면 적당한 욕설도 좋습니다. 능숙한 M 스킬과 이런 달콤한 말까지 할 수 있는 화슬까지 겸비한다면 그 누구라도 침대 위에서 절정을 경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자들이 원하는 응무 부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목 두 번째, 가슴 세 번째 귀, 네 번째, 클이 다섯 번째, 안쪽 허벅지, 여섯 번째, 강도와 속도, 일곱 번째, 달콤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제하셔서 M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애한 지 오래됐거나 결혼한 지 오래됐다면 서로가 익숙해지고 열정이 식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연애 초기처럼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연애 초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연인의 생각만 나고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서로가 점점 익숙해져서 만나도 별 감흥이 없고 그러다 보면 설렘과 뜨거웠던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바람이 나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 그 비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두 번 세 번 하는 일이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됐죠. 요즘 바람피우고 이혼이 많은 것이 트렌드라고 해도 이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만남과 이별은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런 고통스럽고 힘든 이별을 피하려면 관계에서 연애 초기처럼 열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가 주장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살펴보자면 사랑은 친밀감과 의지 그리고 열정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연인에 대한 열정, 연인과의 친밀감, 그리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삼각형을 이루어 완벽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지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만 남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친밀감만 높은 사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난 지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기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만난 지 오래됐어도 설레면서 뜨거운 만남을 가질 때 감정이 식지 않는 방법을 파리아스 로페즈의 글을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정과 의지 그리고 친밀감이 사라지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조로움 때문입니다. 많은 요인 중에서도 단조로움은 금방 관계를 질리게 만들고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가 너무 당연해지고 두근거림과 설렘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항상 같은 활동만 하고 새로운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나면 항상 하는 행동이 있고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 패턴은 관계에 흥미를 빠르게 쉽게 만듭니다. 세 번째 서로를 알아가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 서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거나 만난 지 오래됐어도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대화가 부족하거나 서로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의지가 없다. 이 경우에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나은 상대방을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다. 가까운 직장 동료나 친구 사이에 바람이 나서 현예인이나 배우자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 의무감만 남은 관계. 부부 생활이 즐겁지 않으며 열정은 식은 지 오래고 애들 때문이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많은 요인들이 관계를 밋밋하고 재미없게 만들며 열정과 의지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대부분 단조로운 만남에 질리고 성적인 불만족에 의하여 열정이 식고 새로운 만남을 원하게 되며 바람이 나게 되죠? 이번엔 어떻게 하면 관계에서 열정을 유지하며 내 애인과 연애 초기처럼 설레고 뜨거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하기.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기분이나 느끼는 것에 대해 배우자나 연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소한 문제가 크게 번지기도 하며 관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생활비와 집안일 혹은 오늘 있었던 일과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상대방이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다면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일상적인 애정표현. 열정을 살리기 위해선 일상적인 접촉이 중요합니다. 작은 애정표현은 사랑과 애정의 감각을 되살리기에 충분하죠. 심리학계에서는 일상적인 스킨십이 신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하는 스킨십이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밝혀냈죠.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키스나 잠자리 같은 수위 높은 것들이 아닙니다. 옆에 나란히 앉아서 어깨에 살짝 기대기 그리고 사랑스럽다는 듯이 연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문 마주치기 함께 걸을 때 손을 잡거나 포옹하기 등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스킨십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커플의 애정도를 끌어올리는데 가벼운 스킨십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을 뿐더러 만난 지 오래된 커플들도 가벼운 스킨십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와 건강한 만남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브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스킨십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커플은 평범한 일반 커플보다 친밀도가 10% 높게 나타났으며 스킨십을 많이 한 커플은 삶의 질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스킨십은 연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주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스킨십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6년에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연인의 손만 잡아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공유하고 접촉이 있기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이처럼 일상적으로 하는 가벼운 스킨십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가벼운 스킨십을 안 한 지 오래되셨다면 손잡기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서로에게 집중하기. 하루 종일 컴퓨터나 휴대폰을 붙들고 게임이나 스포츠를 보는 것보다 서로에게 잠시의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되지 않은 일이나 골치 아픈 일들은 머릿속에서 있고 연인과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서로 칭찬하기.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데이트를 하면 서로 한껏 꾸며 입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지만 많은 부부나 오래된 커플은 데이트할 때처럼 꾸미거나 외모에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와는 다르게 서로에게 칭찬이 인식해지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칭찬만으로도 상대방을 행복하고 특별한 날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칭찬은 열정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감정적인 문제는 빨리 해결한다. 가끔 다투거나 화가 나면 자리를 피하고 대화하기를 멈추는 커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각방을 쓰거나 서로 시간을 가지기도 하죠. 이런 시간을 가지기보다 의사소통하고 필요하다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려운 상황을 쉽게 만들 수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적대적이고 내 고진만을 고수하는 태도는 관계를 망치기만 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시도하기. 새로운 복장을 입고 춤을 추거나 노래하는 등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세요. 여기서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상대방이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놀라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면 상대방도 언젠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취향에 관한 이야기하기. 많은 부부들이 남사스러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자신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했을 때 좋았는지 이런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 이런 대화도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올려주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계를 더 열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의 편 들어주기. 연애 초기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서툴러도 귀여운 모습으로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답답해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죠. 상대방이 잘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상대방이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이나마 편을 들어주세요. 특히 여자들은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지쳐있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편이 되어주세요. 오늘은 만난 지 오래됐어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의 방법들 중에 자신과 잘 맞는 방법 한두 가지만 실천해도 내 연인과의 열정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생각되면 위의 방법들 중 쉽고 자신과 맞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